청량 VS 전투메이드 그냥 세고만 와봤어? 그림이 좀 크게 들어가서 축소시키고 보세요. 마망인 이 몸을 감히 하찮은 미물들이 막으러 오다니 불쾌하당. 네가 뭔 마망이야. 크크. 야 던부야 박수를 내줘봐. 마음 벌써 쓰면 안 되는데? 망했네? 나에게 대답해라 전경드려. 뭐 그래봤자 먼저 때려덮이면 그만이지. 얘는 뭐지? 오 뭐야. 우리 세균 오랜만에 힘 좀 써볼까? 오. 먹어 세균. 파괴. 아 중인병 같아. 빈틈 확인. 탕. 하찮은 다크 쉴드를 전개해라. 어둠. 쨍그롱. 뭐지? 평범한 총탄이 아닌 건가. 뭐야 찬이 피어싱했어. 뭐야. 지? 울어버려 세균. 가득. 뭐 짐의 방어선을 뚫을 정도라 생각보다 뛰어나군. 이 정도면 마한의 힘을 전부 개방시켜도 되겠소. 세구야 너가 제 컨셉이라 한방컷일 거라며. 항복하면 살려주려나? 우리가 귓방맹이 날렸는데 되겠니? 움찔. 마한의 힘을 너무 무시하는구나.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험의 할권을 이제 전역으로 간다. 탓. 원 펀치. 냥냥 펀치. 일단 전 아니네요. 좋은 작품이고 전 아니네요.